YG와 JYP의 채컬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채컬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왓재영입니다 HB 김홍비입니다 웃으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댓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티트리님 화요일에 비하인드 허 아이즈 1편을 듣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새벽 1시에 완독했습니다 수요일에 올라올 2편을 내용을 다 알고 들을 수 있어 뿌듯합니다 정말 신박한 반전의 반전이었습니다 읽은 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뭘 후회하는구만 지금 아니 티트리님 행운의 편 있으신 거죠 지금 네 접속님 아 접속님 댓글 굉장히 재밌습니다 세 분에 걸쳐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첫 번째 방송 들으시다가 아 나 거 사람들 참 궁금하게 만드시네요 크크크 채컬상 듣는 동안 처음으로 중단했습니다 내가 몇 번씩 계속 돌려들은 적은 있어도 듣다가 멈춘 적은 처음인 것 같네요 상상되는 결말이 있긴 한데 어디 한번 도전해봅시다 마침 사려고 했던 책도 있고 오늘 비하인드 허 아이즈 사러 갑니다 덕분에 즐거운 독서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 방송을 다 듣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다 읽었습니다 책을 읽은 다음에 댓글을 다셨어요 그 사람들 심술굳게 이런 책을 추천하시다니요 크크크 이제 토요일 아침인데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주말을 보내죠 크크 이젠 주변 사람들이 다 의심이 가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스포하기 싫어서 이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빅픽처를 읽고 한동안 그 책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이번 책 아주 즐거웠어요 크크크 채컬상 고마워요 덕분에 즐거운 독서 생활합니다 2부까지 방송 다 들으신 다음에 크크크 비하인드 허 아이즈 2부를 이제야 들었습니다 JYP님 이제 저도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는 건가요? 크크크 저 방금 행운의 편지 돌리고 왔습니다 책까지 주고 왔는데 피해자 K군께 갑자기 미안하네요 두 명한테 돌렸어요 그리고 제목에 비하인드 허 아이즈 한 번 등장하지 않나요? 마지막에 2층 침대에서 암흑애를 발견한 뒤 암흑애우 눈동자 뒤에서 어쩌고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책 제목이 딱 그 내용 아닌가 싶어서요 이 접속님 아마 댓글 보고서 비하인드 아이즈 읽어볼까 한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세바공님도요 저 낚였습니다 책 구매도 했고 나의 아저씨도 보겠습니다 라고 댓글 주셨고요 다 읽으신 다음에 미친 결말 맞네요 일단 다 읽고 방송 듣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스포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플레이 스타트 그리고 방송 들으시고 한 줄 더 남기셨습니다 낚여서 읽었는데 재밌게 읽은 저는 뭔가요? 이런 방송도 많이 해주세요 네 아마 다른 분들도 낚여서 읽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접속님 세바공님 그리고 티트리님 재밌게 읽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재밌을 수 있다니까요 저희가 댓글 소개하기 전에 제가 웃은 이유가 뭐냐면 일부 지금 녹음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범인은 누구였지? 그랬는데 YG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JYP가 진짜? 라고 했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아니다 그 사람 그리고 YG가 YG가 좀 생각을 가다듬은 다음에 진짜 범인을 떠올리고 나서 JYP한테 앞에 있는 소영 PD도 소영 PD 스포일 안 하기 위해서 귓속말로 누구라고 얘기했더니 JYP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짜? 맞아? 그리고 JYP가 보충 질문을 했죠 왜 죽였지? 이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두는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증상인 것 같습니다 저만 이런 거 아니죠?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혼비님은 이거 다 기억나요? 아니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혼비님은 계속해서 웃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범인이 누구였는지 왜 죽였는지 반전이 뭐였는지 이거 기억 안 나잖아 사실 왜 죽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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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책이 너무 두꺼워서 지난 시간에 스테파니 메일러가 시체로 발견된다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도 조금 더 얘기해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던 제스라고 하는 경찰이 경찰이 본격적으로 스포일러의 행적을 쫓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년 전에 자신이 범인을 잘못 짚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20년 전에 같이 호흡을 마쳤던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랑 둘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에나라고 여자 경찰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셋이 3인조가 돼가지고 스테파니의 행적을 계속 추적을 하죠 그런데 추적하러 갈 때마다 누군가가 스테파니 집에 불을 지른다거나 하는 식으로 누군가가 나타나서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다가 지난번에 JYP님 말씀대로 이제 죽은 스테파니를 발견하게 되죠 717쪽과 8쪽에 걸쳐서 주요 등장인물이 쭉 이름과 직책이라 그럴까요 캐릭터가 이렇게 짧게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세봤습니다 제스의 외조부모라고만 되어 있는 등장인물을 두 명이라고 치면 31명이 주요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31명이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게 왜 베스킨 라빈스예요? 갑자기 31명이 뭔 의미가 있어요? 아니 700쪽이나 되는 분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사건의 전개가 꼬이면서 이 주요 등장인물에 나오는 31명의 과거에 꼬인 인연들이 계속 계속 등장을 하고 혹시 그 과거에 꼬인 인연 때문에 20년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혹은 스테파니 메일러라고 하는 그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던 작가가 납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닌가라고 독자들에게 떡밥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나오고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그 새로운 인물이 처음에는 그냥 전혀 사건의 핵심과는 무관한 배경인물처럼 여겨졌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20년 전에 살인사건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얽혀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스는 혹시 이 사람들이 범인인가라고 의심을 하면서 파헤치고 또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고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아까 JYP님 말대로 잊을만 하면 새로운 사람도 나타나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미 나타났지만 잊을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는데 왜 약간 끝말잇기 같지 않았어요? 왜 챕터마다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어떠어떠한 일에 주인공은 메타였다 이렇게 해서 딱 갑자기 끝나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메타가 그래서 이제 메타 이야기를 들어보면 메타는 누구야? 여기서 그 비평가로 나와요 옛날에 비평가 아 거물? 네 거물이었다가 지금은 약간 한물간 비평가고 또 메타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그날 메타가 그 길에서 만난 건 다코타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장 끝에 의심이 가는 인물들을 하나하나씩 끝말잇기처럼 소환을 하는데 이게 되게 짜릿하고 재밌었어요 하여튼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은 확실히 탁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사람과 한 연극제에 묶어서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좀 감탄했어요 그리고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 그런데 워낙에 전체 스케일의 구성 자체가 잘 되어 있고 인물들 간의 관계도 촘촘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이거 억지 설정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용서가 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저는 비하인드 허 아이즈에 비하면 억지스러운 부분은 천분의 1도 안 되죠 아니 자꾸 비하인드 허 아이즈를 이렇게 기준점으로 넣으면 그리고 저는 차례도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되게 저는 처음에 저는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이게 차례를 보면 맨 처음에는 1994년 7월 30일에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개요가 나온 다음에 크게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가 7장, 6장, 5장 2부가 4장, 3장, 2장, 1장, 0장 그리고 3부부터 다시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나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실 저는 두 분이 알 줄 알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알기 때문에 말 꺼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고 저도 뭔가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봤고 언론 봐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장배치를 했지? 그래서 저는 JIP님이나 혼빈님은 혹시 아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을 꺼낸 겁니다 아니 범인이 누군지도 까먹었는데 지금 진짜 7654321-01234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네 근데 특별히 이게 시간 모순도 아니고 조엘 디켈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뭔가 저자의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역자 해설에서도 특별히 언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출판사의 편집자한테 치지는 못해봤거든요 혹시 스테파니 메일로 실종 사건을 읽으셨거나 읽으신 독자 애청자들 중에서 아 그 이유는 이렇다라고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제가 뚝 든 생각인데 개막 공연을 기준으로 개막 공연이 0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0장으로 보고 그 후부터가 1, 2, 3, 4 장이고 그 전이 이제 D-Day 마이너스 2처럼 1, 2, 3, 4, 5, 6, 7 된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 개막 공연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 한 달 전이 차근차근 차근 시간이 지나면서 개막 공연까지 한 번 빵 터지고 개막 공연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런데 개막 공연 다음의 일장은 1994년 10월을 다룬 것인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읽으면서 계속 곡에 갸우뚱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장구성이 분명히 의도가 있을 텐데 되게 의외네요 YC님은 궁금하시면 바로 취재하실 줄 알았는데 맑은 세상 출판사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지 있었으면 물어봤을 텐데 그리고 저는 두 분이랑 같이 이거 책 방송할 게 거의 확실하니까 한 번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대중지성을 믿었는데 믿을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라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좀 구라를 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취재를 한 번 해볼 테니까 애청자분들께서도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약간은 예술가, 작가 이런 게 좀 등장하기는 합니다 조엘디케르의 책에서 늘 그렇듯이 작가들이 꼭 나오잖아요 여기는 또 연극 연출자랑 대본 쓰는 사람까지 나와서 비평가도 나오고 그래서 작가와 비평가의 관계 연극 극작가와 배우들 사이의 관계 극작가의 욕망, 배우들의 욕망 이런 것들이 이 책의 중요한 모티프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오르피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일종의 작은 연극 무대 같아요 네, 이름도 그렇고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아주 초반에 계속 검색해봤잖아요 오르피아를요? 네, 실제로 있는 도시인가 한글로 치니까 뭐 어디 마포구에 있는 무슨 빌라 이름으로 뜨고 영어로 이것저것 검색을 스펠을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상의 도시 저는 이런, 저도 이런 거 했었는데 JRP랑 같이 놀다 보니까 지도 찾는 버릇이 좀 돼가지고 그렇다면 오르피아가 가상의 도시라면 어느 도시 정도를 롤모델로 한 것일까라고 하면서 또 계속해서 뉴욕주 휴양도시 연극제 연극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찾아보고 혹시 이 도시를 약간 모델로 한 것 아닐까? 뭐 이런 걸 한번 찾아보고 구글 맵으로 경치도 한 번씩 보고 그래서 오르피아라는 도시가 있었다면 아, 이런 정도의 풍광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죠 그런 짓도 하는군요 사람을 잘 사겨야 됩니다 나쁜 버릇이 생겼군요 그 롱아일랜드 이 끝머리 어디쯤에 있는 뭐 그런 도시겠죠 JYP가 그 취미가 여행 준비잖아요 사실 롱아일랜드도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네, 언젠가 한번 이 바닷가로 가보리라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 번 했는데 뭐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보지는 못했죠 이 책을 보면은 흥미로운 게 뭐냐면 또 전혀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줄거리랑은 상관이 없는데 격가지 인물들이 또 작은 잔챙이 사건들을 막 일으켜요 근데 그 잔챙이 사건들이 따지고 보면은 그냥 웬만한 추리소설이나 스릴러 소설 한 권 정도 분량이 될 만한 소재를 안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사람이 죽었는데 혹은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죽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과 이 스테파니 메일로의 실종사건과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책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은 그 살인을 저지른 등장인물은 아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또 이 소설 속에 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읽는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jrp 전혀 생각 안 나죠 누구요 범인? 범인 말고요 아니 뭐 생각은 좀 나죠 근데 여기 하나 침침한 게 또 하나의 작은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거 완전 범죄가 되고 넘어가는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엘디케르가 약간 여성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저 댓글 남기신 거 봤었고 그리고 제가 원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소개를 해야겠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빡하고 준비를 못해왔는데 나중에 기회에 있으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jrp 디스하는 것도 있거든요 도대체 조엘디케르의 hq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그런데 그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그런 본류와 어긋나 있는 그런 완전 범죄 살인사건 같은 것들이 좀 기분 나쁘고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약간 디케르가 그런 걸 의식해서 그랬는지 처음에 저는 스테파니 메이어가 이제 실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살해된 상태로 나타나서 아 또 역시 어떤 여자의 죽음은 결과로서 존재하고 또 이제 어떤 남자들에게 어떤 재수사의 각성을 일으키는 존재로 또 저렇게 사그라지는구나 역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 에나라는 어떤 여자 경찰관이 등장하는데 에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그렸어요 되게 그래서 디케르도 진화한다 그런 쪽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화한다기보다는 시대의 조류에 발맞춰간다 그냥 디케르는 그런 복잡한 생각 없이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그냥 여러 사람이 여자고 남자고 여러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 조엘디케르의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그 영원한 사랑 잊을 수 없는 사랑 이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스테파니 메일로 실종사건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사랑의 모습들이 또 나와요 네 약간 사랑에 있어서는 좀 아이 같은 네 그렇죠 좀 로맨스 순정만화 같아요 그렇죠 순정만화나 로맨스 소설에 등장할 법한 네 되게 풋풋한 사랑을 보고 그래서 jmrp가 좋아하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게 어릴 때 순정만화를 못 보고 자라가지고 이제 와서 지금 아니 근데 이 연극제 준비하는 과정 미칠 것 같지 않았어요 보는데 그 경관이었던 이제 좋아서 아니면 답답해서 아니 웃기기도 하고 정말 무대보로 막 사람 오디션도 되게 이상하게 뽑고 아 그 장면 진짜 웃기죠 네 어쩌려고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것도 되게 억지스럽지 않게 너무 재밌게 잘 그렸어요 네 깨알같이 그 커크합이라고 하는 과거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오르피아 경찰서장이 있는데 이 커크합이가 자꾸 자기는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영국으로 만들어서 영국으로 만들어서 이 영국제에 올리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진짜 커크합이가 연극을 통해서 무엇인가 진실을 뻥 터뜨릴 것인가 라는 대목도 관심사고 진실을 아는 사람이 커크합이라면 그 커크합이라고 하는 당시의 경찰서장이야말로 유력한 용의자 아니야 스테파니 메일로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생각이 이어지게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 연극을 통해서 31명 정도의 인물이 어쨌든 이제 드디어 한 스토리 안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롤을 갖게 되는데 네 저는 볼티모어에서보다 이게 더 좋았던 이유도 그런데 진짜 많은 인물을 너무 잘 다루는 거예요 한 사람 빠짐없이 볼티모어에서는 약간 뭐랄까 깊이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장황한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스토리에 필요한 만큼만 딱딱딱 썰어가지고 잘 붙였는데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700 몇 페이지인데 진짜 빨리 읽은 것 같아요 좀 다준화시켜서 얘기하면 그 앞에 첫 번째 소설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HQ로 이제 세계적인 히트를 친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조금 우아한 조금 더 깊이 있고 평단에서도 좀 더 좋아하는 이런 책을 쓰려고 했던 거라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HQ에 비하면 훨씬 재미는 없지만 조금 더 깊이는 있다고 보여지는 게 볼티모어에서라면 이번 거는 다시 원래 잘하는 HQ 스타일로 하나 써서 깊이 뭐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정말 드라마 미드 같은 아니면 할리우드 영화 같은 스타일로 수많은 등장이 이거 영화로 만들면 한 4시간 나오겠다 영화로는 못 만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드라마 정도가 적절할 것 같고 실제로 HQ가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조일 디케로도 드라마화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소설을 쓸 때도 고민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드라마를 비유를 하자면은 미국 드라마 중에서 이런 드라마 있습니다 처음에 막 에피소드들 계속 계속 벌리면서 등장인물들도 계속 나오고 사건들도 계속 나와서 한 편 한 편 따라가는 거 되게 재밌는데 슬슬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 떡밥들 너 어떻게 해소하려 그래? 한 절반 정도까지가 다 그런 느낌이에요 다 회수가 되죠 근데 어차피 다 회수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스테파니 메일러 실종 사건은 동백고 필무렵 같은 작품이다 저 동백이 봤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범인 찾아가는 과정인데 수많은 떡밥들이 있고 나중에 다 회수되고 다 회수되고 심지어는 그 해결 이제 완벽한 완전 범죄 살인까지 다 깔끔하게 떡밥이 다 회수가 되면서 맨 마지막에는 심지어 2년 후에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도 친절하게 다 언급을 해줘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2년 후 네 히든트랙처럼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2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후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원래 어떤 갓난아이 하나 나오고 네 이런 것처럼 어쨌든 되게 즐거웠어요 읽으면서 31명이랑 왁자 시끄러하게 되게 놀다가 끝난 느낌도 들고 전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문제는 기억이 안 나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조엘디케르 책이 밝은 세상 출판사에서 꾸준히 출판해서 내고 처음에 HQ는 문학동네에서 나왔잖아요 문학동네에서 제가 짐작컨대 꽤 많은 돈을 주고서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판매가 안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렸어요 네 그래서 문학동네에서는 조엘디케르에 대해서 그다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 밝은 세상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볼티모의 서와 스테파니 메일러 실종사건을 출판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별로 반응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판매 지수가 비하인드 허 아이츠보다 낮은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뭐 괜찮아요 행운한 편지 낚인 사람들이 그만큼 아는 거지 아마 돈은 그래도 조엘디케르가 더 많이 벌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조엘디케르는 심지어 투잡이잖아요 조엘디케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죠 네 어쨌든 두 분은 디케르가 다음 책을 낸다 그러면 또 살 가능성 몇 퍼센트? 살 거예요 90% 저는 뭐 비하인드 허 아이츠도 읽었는데 조엘디케르 소설이야 뭐 100% 삽니다 읽지 않을까요? JYP도 100% 삽니다 다음 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아기자기하면서도 약간 HQ같은 약간 스토리도 좀 센 약간 잔재주로 이렇게 막 소설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굵직한 서사로 이렇게 소설을 끌어가는 어두서사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디케르는 지금 최근에 낸 세 권이 다 한 7,800쪽 되는 것들만 쓰고 있잖아요 다음엔 좀 짧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아니야 이 정도 되면 800쪽 써줘도 용서가 되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양가 감정이 드네요 이번 주에는 조엘 디케르의 스테파니 메일러 실종 사건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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